국내와 미국과 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강민첨 장군의 귀주대첩 활약과 최후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 예고 100명 군사로 10만 소배합군 쫓는 현종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흥화진 성압 삼교천 위로 거란 병사들이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삼교천 상류에 물을 가뒀다가 적이 들어올 때 터뜨린 완벽한 수공작전 그러나 이들은 거란의 주력이 아니었다. 고려군을 혼란시키기 위해 소배합이 던진 미끼였다. 흥화진의 지원을 대비한 것은 강감찬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침공한 유목민들은 서쪽의 평지를 이용해 남아했다. 그러나 소배합은 험준한 동쪽의 산속으로 들어갔다. 과연 소배합의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조원에서 왔지만 산에서 승부를 낼 것이다. 고려군이 거란군의 꼬리를 잡았을 때는 이미 소배합이 고려 깊숙이 파고든 후였다. 고려군의 맹추격이 시작된가 강감찬이 명령한다. 강민첨은 자주로 가서 적을 마탄으로 내몰라 조원은 마탄에서 그들을 섬멸하라 소배합이 고려 영토에 숨어 남아하고 있다. 저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강민첨과 조원은 필사적으로 내달려 마침내 서경 지금의 평양 인근 자주와 마탄에서 거란군을 따라잡는데 성공한 강민첨은 초원의 강자인 거란군을 상대로 벌판에서 싸우는 회전에서 승리한다. 조원 또한 마탄에서 거란군 만여 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역시 벌판에서 싸우는 회전이었다. 드디어 고려군이 2,2차 전쟁의 패배와 죽음을 통해서 거란군 파이법을 찾아낸 전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농경민이 유목민의 기동력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자주마탄 전투에서는 고려군이 거란군을 따라 잡아 전투에도 승리를 거듭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고려군은 8년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디동력에서 거란군을 능가하게 된 것이죠. 흥화진에 이어 자주 마탄까지 거란군의 연이은 패배 그러나 이들 역시 거란군의 본대는 아니었다. 거란군 본대는 지금껏 한 번도 침투로가 된 적 없는 산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했다. 10만 기병을 포함한 내군을 이끌고 바파른 산길을 넘는 건 카르타고의 장군 한 입 아래 로마 침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정도의 난코스를 중간 보급기지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날이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체력적으로도 극한 상태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베압의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다. 이산길을 따라 곧장 개경으로 갈 것이다. 개경으로 직공해 고려의 왕현종을 잡는 것. 강감찬은 고려의 주력을 전방에 배치해 개경에는 병사가 많지 않다. 강감찬은 김종현과 고려. 정의기병 만기를 보내 거란군을 뒤쫓고 동북면의 군사 3,300명에게도 거란군 추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산길을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거란군을 따라잡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마침내 1019년 1월 3일 거란군이 개경. 북방 40km 지점인 신은현에 도착한다. 저 태양이 얼굴을 내비칠 때면 개경의 여자들과 따뜻한 음식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이제 개경은 하루거리였다 거란도 여러 번 고려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개경에 병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가면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다. 하루거리에 거란군이 당도했다는 소식이 고려 조정에 알려졌다. 8년 전 거란군이 개경에 도착했을 때 신하 50여 명과 몽진을 떠나던 현종 항복인가 몽진인가 현종은 다시 한 번 8년 전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거의 선택은 몽진도 항복도 아니었다. 짐은 백성들과 함께 개경을 지킬 것이다. 청야 작전을 실시한다. 현종은 갑옷을 입고 항전을 결심한다. 가끔은 그렇게 소수의 결정이 역사를 바꿀 때라든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는데 저는 현종이 도망치지 않고 거기서 버텼다는 거를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가 역사를 움직였던 그 순간 자신의 삶을 초토화하는 청야 백성이 스스로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작전. 더욱이 8년 전 개경을 버리고 떠난 적이 있는 현종으로는 청야의 성패를 예단할 수 없었다. 백성들이 온다. 백성들이 드디어 온다.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청야에 동참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현종이 공을 가장 많이 들인 것 그것은 바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다. 현종이 눈을 돌린 대상은 다름 아니라 바로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듬을 때만이 우리가 거란으로부터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너무 절실하게 지난 피난 과정에서 깨달은 거죠. 마지막 전쟁에서 현종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현종을 믿고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그 개경 안에서 서로 농성을 하면서 개경의 상황이 소배합 진영에 전해졌다. 고려의 왕이 청야를 하고 군고를 지키고 있다는 말인가. 고려의 군인들 뿐 아니라 횃불을 들고 성을 지키는 이가 수만 명은 되었습니다. 점점 고려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상황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려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패할 위기였다. 그날 밤 소배합은 꼭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 철군하겠다고 통보한 뒤 은밀히 정예기병 300기를 보냈다. 역시 목표는 고려의 왕 현종이었다. 정예기병 300기는 개경으로 가 고려왕을 잡아라. 사실 300기 정도의 기병 1만 명속에 치고 들어가서 도망 나올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병 300기는 대단한 병력입니다. 이 300기의 기병이 들어갔을 때 고려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만약에 300기의 기병에 대적하여 고려군이 물러선다면 본진이 밀고 들어갈 것이고 고려군이 방어 전술을 잘 펼친다면 거란군은 물러나 퇴각한다는 무서운 소배합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였죠. 그대들에게 고려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기고 돌아오라. 거란의 최정예기병 300기 그러나 현종이 보낼 수 있는 기병은 100기에 불과했다. 개경과 고려의 운명이 걸린 결과는 고려군의 승리였다. 고려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고려군이 밤을 틈타적을 급습하여 우리 고려군 100명이 거란군 300명을 전부 죽였다. 현종의 항전 의지에 청야에 동참한 백성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개경호위대가 이룬 승리였다. 우리는 26년간 이어진 갈등과 전쟁 시대를 끝낼 것이다.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번영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거란 최정예기병 300기의 몰살 또한 산을 통해 개경으로 진군하느라 현지 약탈도 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개경마저도 항전 의지를 결의하면서 거란군의 보급에 비상이 걸렸다. 기병은 사람 먹는 것보다 말 먹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른 건초를 안 주게 되면 기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전차부대인데 탱크에 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병사도 있는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게다가 때는 입춘을 지나고 압록강이 녹으면 거란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전사들이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압록강으로 다시 올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멈출 수 없었던 거란군은 회군을 결정. 고려 전쟁은 회군길에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소배합은 알고 있었다. 고려군을 피해 다시 험한 산길로 회군을 시작한다. 고려군은 거란군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회군하던 거란군이 고려군의 꼬리가 잡혔다. 거란군이 귀주로 향하고 있었다. 강감찬은 최후의 전장으로 귀주의 벌판을 선택한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 예고 백명군사로 10만 소배합군 쫓는 현종 인문학처 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과 소배합의 대결은 바둑게임에 비유할 수 있는 많은 전략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전쟁의 핵심 전투들과 결정적인 순간들을 바둑의 전략과 전술 상수와 하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략적 배치의 포석 강감찬은 전략적으로 고려의 방어를 강화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상수가 바둑판 전체를 고려하여 돌을 배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상수는 대규모의 전략을 구상하면서도 세부적인 전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반면 소배합의 진격은 하수가 초반에 집중 공격을 시도하는 것과 비슷하며 이는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인 전략 없이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대응 중반의 전투 고려군은 거란군의 돌발적인 진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며 적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적절한 시기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상수가 바둑에서 상대의 돌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큰 그림을 잃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수는 종종 단편적인 수에 집중하다 전체적인 판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청야작전 결정적인 승부수 현종의 청야작전은 강감찬의 전략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바둑에서 상수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상수는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때로는 큰 희생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는 이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며 결과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철수의 마무리 소배합의 철군 결정은 그의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둑에서 하수가 패배를 인정하고 게임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강감찬과 고려군의 승리는 상수가 꾸준한 압박과 전략적 우위를 통해 결국 승리를 확정짓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상수는 전체 게임을 통해 꾸준히 우위를 쌓아가며 마지막에는 그 우위를 결정적인 승리로 전환합니다. 결론적으로 강감찬과 고려군의 전략적 우위와 승리는 상수의 깊은 이해력, 융통성, 대담한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한 바둑 전략과 유사합니다. 소배합과 거란군의 실패는 하수가 종종 범하는 전략적 단편성과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패배와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